나의 신이 나게 우쭈루쭈 온몸을 온몸을 우쭈우쭈 우쭈루쭈 신나게 우쭈우쭈 우쭈루쭈 신나게 아아아아 아무리 생각해도 난 난 난 난 한정말 대단해 언제라도 오케이 자신감 충전 원 투 쓰리 포 우쭈루쭈 온몸을 온몸을 우쭈루쭈 신나게 신이 나게 우쭈루쭈 온몸을 온몸을 우쭈루쭈 우쭈루쭈 신나게 우쭈루쭈 신나게 우쭈루쭈루쭈루쭈 나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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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숱성대방하늘사람쥐 고고 나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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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자라는 나무 야호! 나르고가 나가신다! 나머삭 나무가 옆으로 누어있네 죽은 나뭇가? 어? 아니야, 입도 나있어 어, 그러네 어? 나무들은 다 저렇게 위로 자라는데 왜 이 나무는 옆으로 자라는 거지? 글쎄, 혹시... 이 나무, 비켜! 곰이 밀어서 넘어뜨렸나? 아니면... 큰 새가 앉아서 기울어졌나? 그렇다면 이 와구 곰이 다시 일으켜주지 와다다다 곰 먹고 자자자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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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니면... 아!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쓰러졌나? 딩동댕 어? 정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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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르고 아주아주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었어 비탈진 곳에 서있던 나는 비바람에 흙이 쓸리며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 으아, 어떡해! 난 완전히 뽑히기 직전이었어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? 뿌리가 날 잡아준 거야 뿌리? 어, 뿌리 덕분에 난 뽑히지 않고 더 이상 안 넘어질 수 있었지 어휴, 다행이다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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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